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 그리고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 입니다. 20대 대선 6개월 하고도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데 아주 치열합니다. 특징이라면 지금까지 정치 관행 또 정치 문법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논란 가운데 서 있기도 하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원방송 김형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논란의 가운데 있다,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영선의 30대 당대표. 지난 6월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이 됐을 때 그야말로 1대 사건이었는데 6월이니까 한 두 달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파격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상징하는 파격이 있고 지금 여야의 대선 주자들을 본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상으로 각 진영에서 1위 하고 계신 분들이 둘 다 의회 경험이 없으신 분입니다. 같이 영선이죠. 물론 그분들 다른 사회 이력들은 훌륭한 이력들이 있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의도 정치권이 좀 더 의미심장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어떤 격변기 속에서 지금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저는 잠은 평소보다 많이 자게 되고요. 다만 이제 고민인 것은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계속 교환하면서 가야 하는데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갈수록 경주만 같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경선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식감한 시끄럽다라고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경험하지만 사생결단 네 글자가 어울리는 그런 선거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과거라면 오히려 병사를 이끌고 이렇게 싸워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권력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많이 정제되어서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 국민의 마음을 사서 선거에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권적의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기는 자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지는 자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탄압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최근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다소 언론 노출이 많고 관심을 많이 받는 존재이다 보니까 원래는 후보 간의 갈등 상황이 가장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부각되는데 최근에는 저랑도 이렇게 설전하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들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지만 후보들도 당 대표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끼리 약간의 부되는 과정? 그래서 지금 당내 논란, 갈등 이런 데서 사과도 하셨잖아요. 국민과 다 함께. 그래서 방금 연장선상인데 캠프 간 갈등은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지만 당대표하고 캠프 간의 갈등은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불가피한 건가요? 방금 얘기했듯이 정치를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 당시에 돌고래 멸치 고등어론이 나왔을 때 저는 대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선거의 원칙 중에 하나는 결국엔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하나하나가 존중받아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저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고 원래 돌고래의 본성이라는 것은 멸치랑 같이 있으면 좀 짜증납니다. 원래 끼리끼리 여울러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한데 체급이 좀 차이 난다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비슷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래도 그 돌고래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의 의중이 반영되는 게 옳지 않았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개입을 했던 거겠죠. 오늘 돌고래 멸치 얘기를 다시 하셔서 이게 또 재정화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돌고래 멸치 정도면 선거판에서 막말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냥 각자의 상황을 틀어가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유가 계속 살아남으려면요. 비유가 나름 또 적확한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어떤 비하적인 표현보다는 돌고래 멸치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예전에 다른 선거 때 있었던 비유들을 보면 선악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16일이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 여기서 멈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표 책임론이 또 불거져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사는 협상 결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기사를 보면 협상 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국민의당하고 합당 추진 이제 없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당대표가 된 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걸 보면 저는 합당을 하겠다라는 표현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가서 합당 조건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자꾸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대원칙이라도 확인해 보려고 합당을 하시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게 소위 말하는 yes or no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안철수 대표께서 숙고 끝에 결국 노라는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뒤끝이 있고 이런 생각은 압니다. 어차피 저희가 야권의 파트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대표께서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본인이 최적화된 선택을 하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 다만 이게 yes or no도 아닌 것이 희한한 상태로 계속 끌려가면서 국민들에게 지루함을 주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서 한번 냉정한 평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고 왜냐하면 협상단이 계속 만나긴 만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만나고 이러면 이것도 나중에 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안 좋은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당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에는 6월 이후로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합당에 대해서.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끌려, 길지 끌려가지고 일정이 다른 형태보다는 조금 혹시라도 지금 시점에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뀐지 다시 얘기해보자. 그 정도인 것이지 다만 내 꼭 끄지만 있어야 된다.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보시면 형식적으로 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저랑 안철수 대표께서 공교롭게 자택이 1k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 자택 인근에 있는 카페로 가서 제가 안 대표를 먼저 만나서 인사드리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누구한테 먼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안철수, 이준석이 그렇게 빨리 만날 거라는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합당을 위해서 저희가 경주해야 할 안 대표와의 노력이 있다면 제가 손을 먼저 내미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나이가 더 어린 사람으로서 안 대표께 예를 갖추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최근에 약간 협상을 보면서 인식했던 것은 그냥 국민의당 쪽의 사정 때문에 좀 지금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정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 또 제가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실 수도 없잖아요, 안 대표님이. 서로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죠. 지난 6월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됐을 때 이준석 체제의 출범, 우리나라 정치계의 아주 신선한 변화였고 그만큼 기대도 컸고 이랬습니다. 그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저에 대해서 있었던 기대치가 있다면 저는 나름 성실하게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최근에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후보들과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은 아마 나중에 저희가 선거 이후에 봤을 때 발생했을 갈등 총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면역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것이 휘발성 있는 이슈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지도부랑 다투는 국면이 지지율이나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좀 확인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지도부 입장에서 흥행의 요소에 대한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제가 판세 분석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선거의 구도라는 건 안심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로 견고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선거 개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이나 아니면 흥행 요소를 통해서 후보가 누가 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당이 더 한 당에 도약해야 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개입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서 후보들은 본인들의 경쟁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반대하는 후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잠시 일단악되고 진행 과정 속에서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면역주사를 잘 맞췄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께서는 그동안 정치평론가로 많이 오래 활동하셨는데 막상 정치 중심의 한가운데 들어보니까 지도부 밖에서 본 정치하고 안에서 들어본 정치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당대표는 이번에 처음 해보지만 최고 기원은 도합 한 4, 5년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의 연속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축구를 평론하는 해설가를 그라운드에 앉혀놓으면 아니면 뛰게 해놓으면 그분이 골을 넣는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치평론가의 영역이라는 것과 또 정권 비판의 영역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과 또 대한제시라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함께성과 그리고 그리고 제게 주어진 역할이 변화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종편 방송 예전에 패널을 하고 이럴 때 제가 어떤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속된 말로 한번 제대로 비판하고 속된 말로는 씹어돌리는 그런 것들은 제가 아마 그 업계에서 으뜸 가는 사람 중에 두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당대표로 그걸 하는 게 있어서 저한테 어떤 분들은 왜 방송할 때만큼 정부 비판을 세게 안 하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의 이미지와 그리고 당의 어쨌든 방향성과 이런 것들 다 시금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 적재적소의 전술을 구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표 취임하고 기존 정치하고 다른 행보를 보였고 또 기존 관행을 깨트리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꼭 이건 좀 깨트려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이 과거에 정치를 함으로써 많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 당선되게 되면 그랬으면 안 되는 거지만 권력과 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예와 모든 것을 한 손에 쥐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인재도 많이 지방선거든지 공천하는 과정 중에서 보수 인재 풀이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다시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문호를 활짝 열겠다는 취지로 당의 대변인 정도면 굉장히 주요 당직이고 본인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떤 당직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는 자리를 공개 개방선발을 한 것처럼 좀 그런 인사체제나 아니면 인재 수급체제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선발된 분들은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밖에,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국민들이 보는 안 좋은 지점들. 누가 누구에게 줄을 서고 그 줄 선 것 때문에 비위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많은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은원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공천을 줬기 때문에 또는 당직을 줬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되고 그리고 갚을 걸 요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이 눈살집으로 비합리적인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걷어냈을 때 정치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번에 대변인 토론 배틀이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변인 토론 배틀로 입상해서 그래서 대변인이 활동하는 우리 젊은 대변인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장은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까지 은혜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머릿속에 계속 넣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140일 대 1의 경쟁을 뚫어낸 겁니다. 이를테면 공채였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뽑을 때 원래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가장 부패한 곳은 공무원 선발부터가 썩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라든지 소위 행정고시라고 하는 그리고 7급 공무원 공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투명화되었고 실제 공정하다는 판단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줄을 설거나 잘 보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뇌물을 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공정한 시험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의 시도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기 위해서는 누구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내 실력을 길러서 한 1년에 2, 3번씩 정기적으로 있는 토론 배틀에서 내 실력을 입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할 때까지. 그때까지 저희가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야 된다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군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선발할 때 임기를 6개월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선이 껴있어서 한 9개월 해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정치하는 분들 지지율,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지지율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과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 최근의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지율 추이를 볼 때 표현이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 양질의 지지율인 것 아닌가를 많이 봅니다. 양질의 지지율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통적 지지층을 극대화해서도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면 예를 들어 보수 정당이 굉장히 강경한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소구를 하고 이렇게 결국 어필을 하면 그분들의 전화 응답률이 올라가서라도 한 40%, 초중망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결국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양당 제체제와 해서 51% 이상을 득표할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그 전략만 갖고는 안 된다. 오른쪽으로 최대한 달려가는 모습만으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모습. 그 대여투쟁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제가 말로서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지난 2020년 선거 앞두고 나경원, 황교안 두 분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강경투쟁 이미지라는 것이 각인되면서 그분들에게 상당히 정치적 타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나경원 대표님 정치 여정을 옆에서 저도 많이 봤지만 그분이 강경투쟁 노선에 나선 것은 그때 막대기 드셨을 때 그 사진 나왔을 시점 전후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사실 지지층이 도취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도자부터 그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야권 대표 입장에서 여권 비판을 게을리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야권의 역할이라는 게 원래 여권의 실정을 최대한 적나라하게 국민께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그건 할 건데 다만 국민들이 눈을 돌릴 만한, 중도가 눈을 돌릴 만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장에서 당대표 되신 이후에 호남에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실제로 호남에서 지지률도 올랐는데 최근에 좀 주춤한 모양입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가 호남에 대해서 사실 서진 정책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런 걸 펼친 데 있어서 저는 제가 광주에서 연설했을 때도 밝혔지만 85년생인 저는 80년 5월 18일 있었던 광주에서 비극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채의식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 보수층 인사처럼 그것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수 정당의 대표이고 보수 정당의 일원이라 해서 저에게까지 어떤 그 당시의 과오에 대해서 연좌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게 된 건 어느 정도 자신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보 중에 하나가 전주를 방문한 것이거든요. 전주에 가서 전주가 먹거리로 사고 있는 수소산업, 수소상용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만금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런 전북 지역의 수건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법의 큰 변화인 게 원래 호남에 가는 정치인은 강을 가리지 않고 광주를 중심에 놓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광주 시민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메시지가 강해질 수도 있고요. 저는 거꾸로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하는 일정을 굉장히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라북도에서 왜냐하면 호남의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역시 5.18이나 여러 지역 차별 요소에 있어서 직접 체험 세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한이라는 것이 전 세대에 비해서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미래를 같이 논의해보자는 지도자한테 조금 더 호감을 가지는 경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군산 세만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으로는 순천을 갔거든요. 순천, 여수를 갔는데 여수, 순천, 광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어쨌든 상당한 중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이고 젊은 세대는 거기서 타지에서 온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또 다른 어떤 호남 내에서의 정치 문법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그래서 단순히 호남에 대한 저희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전임 지도부를 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로 향한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연관되는 질문 드려보면 당 사무총장의 한기호 의원 또 대선 후보 검증단장의 김진태 전 의원 이렇게 내정을 하셨어요. 글쎄요. 이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5.18과 여순 사건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인사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한기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 원래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정치 성향상 상당히 저희 당내에서도 오른쪽으로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5.18 같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업이 뭐든지 본인의 이념적 성향이 무엇이든지 한 게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한기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문제가 됐던 5.18 관련해서 잘못한 발언들과는 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5.18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유공자들의 선정에 투명함이 있었냐, 불투명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SNS 상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랬던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은 그래서 한기호 총장에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구두로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이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처음에 그때 5.18 관련해서 보도됐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주최한 것으로 저희 당의 다른 그 당시 의원 두 명과 함께 그랬는데 그 당시 토론회를 잘 살펴보면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성의 강한 단체가 행사를 제치한다고 하니까 공동 주최정도 했지만 본인은 정작 그 행사에 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무 감사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또는 당협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나머지 두 분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김진태 의원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적다. 다만 저도 인정하는 것이 대중적으로는 그 당시에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극복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선 검증 단장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살필 겁니다. 지금 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 원로들도 있고. 그중에서 가장 솔직히 얘기해서 신경 쓰인다. 이거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제가 당내 원로분들 한 분 한 분 존경하고 또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저한테 항상 뼈아픈 조언과 살이 되는 조언을 다 해주시는 김영호 의장님, 정의화 의장님 같은 의장 선배 정친도 계시고 그 외에 보면 사실 다선 의원들도 저에게 굉장히 조언을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당이라는 것은 큰 조직이고 결국 대표라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당장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원래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게 무슨 직능단체 이런 쪽 가서 사람 섭외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나운서협회 이렇게 가면 아나운서협회를 어떻게 포섭해 볼까. 당과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조직인데 이번에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제가 4선의 권영세 의원님을 선임하고 그분께 대선주자 영입에 관한 모든 어떤 과정 일체를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구축하려고 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려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임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성과가 났고 다들 그런 장면, 장면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권영세 의원님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8월 말 경선 버스를 공원했으나 그보다 한 달 앞선 시점에 주요 호부가 모두 탑승을 완료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저는 그 성공의 기억 속에서 중진들과 계속 이런 역할 분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재영 위원장으로도 5선을 지내셨던 정병국 전 국회의원이 굉장히 큰 성과들을 내고 계시고요. 사실 그래서 안타까운 고리가 경선 관리라는 건 오히려 굉장히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호사가들이 저한테 유승민 의원과의 친분성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성품도 온화하시지만 친박계로 소위 분류되는 서병수 의원님께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오히려 개파 활동을 하신 것처럼 지목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보면서 참 부지럽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서병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준위원장 하시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라도 그런 어떤 석방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이제 호사가들이 아무리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지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흉계를 꾸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한 분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저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저한테 정치를 할 수 있게 해 준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저한테 정치적 기술을 많이 알려주신 분은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철학을 상당 부분 지금까지 지금까지 공유했던 것은 유승민 의원이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항상 저에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기술이라든지 정책적인 면모 이런 것들은 제가 정치하는 것 안 해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의 승장이고 누가 뭐라 해도요. 저는 그런 김종인 위원장에게 경외심을 피하면서도 반대로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에는 소위 청춘어람이라는 단어에 맞게 김종인 위원장을 뛰어넘는 정치적 기술을 제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희를 돕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벗은 발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흡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도 제가 많이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개의 지역민방과 국회 방송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많은 분들이 참 장점도 많고 그리고 또 단점도 보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의 강점 그리고 약점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강점이라고 한다면 정치를 하면서 나름 제 말의 일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제가 저같이 다변이라고 보통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시각각으로 말하는 시점에는 말이 되는데 한 긴 어떤 일정이나 타임라인 넣고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모순이 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상당히 조소했던 것이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과 현재 발언을 비교하면서 이랬던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평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말 중에 틀린 말 거의 없다 봐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저도 많은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시간과 아니면 이런 걸 초월해서 항상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나의 장점이고 싶다. 지금까지는 제가 했던 것처럼 일관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발언들은 크게 없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보면 스킨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수가 상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이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하다는 평가는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해서 결국에는 밥 먹고 술 먹으면서 결국 유대를 다져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필수적으로 공개보다는 폐쇄 쪽으로 분위기가 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스타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밝히는 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치, 권력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은 많았는데 지역의 일이나 지방자치 또 균형 발전을 제시하는 발언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 얘기를 한번 묻겠는데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런 사회정책을 이야기할 때 보면 때로는 오히려 급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누가 걷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얼마나 걷어서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복지사무의 상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사실 가장 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배분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언뜻 보면 광역단체가 굉장히 쓸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필수적인 복지 비용 등을 지출하고 나면 재량 사업에 쓸 수 있는 비중이 거의 굉장히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정치가 조금 더 진지해지고 결국에는 책임 정치가 되려면 자율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늘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선거로 시장 군수를 뽑는다 하더라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에 귀속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앙정부는 지역 사정을 모르고 어떤 판단을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지방자치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오히려 지방에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세수나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일괄로 걷어서 배분하는 방식이 그나마 좀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무한 책임이 지자체에 가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경쟁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다시피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은 거의 소멸 단계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균형발전 자치품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입법권하고 예산권 얘기를 지방에 줘야 된다는데 그런 방향들은 지금 나름대로 또 다른 구체적인 구상으로 강호는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 정도의 법적 지위가 좀 더 보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연방제국과는 우리랑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주지사 정도 되면 상당히 폭넓은 권한을 구여받습니다. 그 안에는 세율 조정으로 통하는 징세권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개발에 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되는 권한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강원도가 만약에 징세권과 이런 어떤 자율적인 권한들이 늘어났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은 보면 소위 말하는 대형주, 대형인 주와 그다음에 소비주, 소비 활동을 주로 하는 주 이렇게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뉴욕이나 아니면 보스턴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LA 이런 곳들 같은 몇백만 단위로 사는 미국의 대도시들에는 그 옆에 면세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주들이 꼭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 위쪽으로 가면 메사추세츠 위에 가면 뉴 앰프셔주가 있고요. 그리고 네바다주가 서쪽에 있고 오리곤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곳들이 소비주라고 불리는 소비세를 0%로 만들어서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가져오는 그런 주들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 등을 위주로 굴러가고 있는데 지역의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강원도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가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강원도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쇼핑하는, 주말에서 사는 물건은 전부 다 부가세가 연세된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바닷가에 몸 담그고 가는 길에는 장바저고 하는 모델.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자체의 자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선거의 공약으로 누군가가 단체장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좋으면 계속 밀어붙이고 아니면 또 4년 뒤에 장책을 다시 바꿔보고 이런 정말합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제도가 그런 어떤 최적의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대표 취임하시고 지역을 많이 방문하셨어요. 그때 바로 이번 달이었죠. 대구, 경북 지역 방문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대선 공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공항의 3분의 2가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는 소규모 공항인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그런 공항으로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지을 때 미주, 유럽, 날아갈 수 있는 규모로 제대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상태인데 이게 중복 투자가 아닐지 가덕 신공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가덕 신공항 건설 현장에 가서도 이런 얘기했던 게 지금 가덕 신공항이라고 하면 여야 동의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계속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 절토해서 흙을 메우고 이런 비용 때문에 비싼 공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규모나 아니면 활용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권의 관문공항, 허브공항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게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활주로 하나로 축소해서 지금 계획을 검토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관문공항, 그리고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동시 착륙이 가능한 할 필요가 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건 지극히 기술적인 관점입니다.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군의 의성 지역에 이것을 건설하는 것은 이거는 다만 다른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대구가 시가지가 확장되기 전에 대구 동구의 K2 공군기지가 먼저 들어서고 그 주변을 주민들이 둘러싸게 된 것인데 군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대구라는 대도시의 확장이 그것을 통해서 저해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공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대구, 경북 군의 의성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거리 이하 노선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대구 공항 특별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공항시설법만으로 하고 있던 것에는 좀 벗어나가지고 적극적인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국회법 개정안 이것을 9월 정기국회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의원들 특히 충청도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국토의 군용 발전이나 아니면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 결국 세종시에 찬성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소지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총의를 모으는 중입니다. 부산은 부산을 금융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세티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부산을 대한민국 금융 수도로 키우기 위한 방안 이런 것을 대선 공약에 놓겠다 하셨는데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겠죠? 저희가 부산이 금융 중심 도시로 발돋움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순히 일자리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그 산업이 착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쪽이 사실상 특구화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할 때 그 안에서 규제는 적을 것이고 반대로 조세 부담이라는 것들은 더더욱 감면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정착되면 사실 민간에 훌륭한 투자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가 있다는 기관들, 거래소라든지 예탁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전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가가 만약에 공유와 개방을 언급하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유와 개방을 언급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산의 금융공기업과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같은 것을 대중에게 잘 공개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하나의 산업의 요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블록체인부터 해서 그쪽으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산을 많이 가고 있는데 부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제가 박형준 시장님을 뵀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경제부 시장 만났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그게 아마 저희 대선 공약에 좀 녹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이준석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도 함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다 보면 뭐뭐 다워야지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다워야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 보면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다 하지만 누가 누구 다워야 된다. 옛날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라면 치마를 입어야 된다. 굉장히 지금 와서 보면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또 통영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정치라는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돌해야지 아니면 항상 투쟁적이어야지 이런 것들 굉장히 젊은 정치를 위축시키는 발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 20대 남성을 다 이제 아니면 20대 30대 남성 여성을 다 놓고 이제 한번 만나보면요. 개중에 누구는 내성적이고 개중에 누구는 외향적이고 개중에 누구는 이런 사안에 관심이 있고 누군 관심이 없고 굉장히 다양한데 젊은 세대라면 일해야 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다워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계속 사회에 아니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당연히 이 대표께서 정치인이신데 정치인이라면 누군다나 대권 도전에 꿈을 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대권도 대권이지만 대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37살에 당대표가 되니까요. 참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습니다. 제가 32살 때부터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어려운 험지지만 제 고향에 3번 출마인데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또 저를 떨어뜨린 국민들과 저를 당대표로 맡는 국민은 되게 비슷한 국민들일 텐데 어떤 신경의 변화를 통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주자로 활동하시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고 그분들도 사실 젊을 때부터 개인 관리라는 걸 철저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국가를 위해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욕심보다도 제가 짊어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 잘해가면서 제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기회가 모색되면 충분히 도전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진급 포기한 대령이다. 이건 당연히 대령분들을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정치인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곳을 지향하거나 더 강한 곳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다소는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점에 서 있을든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정치하고 싶습니다. 대선에 대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1위 직접 만나본 윤석열 후보 어떻든가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있다. 대중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지만 지역에 나가서 행보를 할 때 대중이 모이고 그리고 또 손을 흔들면 사랑대가 화답하고 이런 정치인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각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지역구에서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되신 거니까 지역 가면은 그런 단위 내에서는 그런 게 있어도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 손 흔들어도 화답해 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소 그것과는 다른 어떤 모양새로 후보의 행보들이나 아니면 캠프의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아쉽고 미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습니까? 인기도 대단한데 다니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 사는 상계동에서는 저 이상 더 신기하지 않고요. 워낙 자주 봐서. 다른 곳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기대치가 높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한테 꼭 말씀 주시는 분들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기대치를 꾸준히 얘기해주고 계시고 그걸 항상 되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당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 서 있으시고 그걸 또 해결해야 되는 당 대표이시고 앞으로 당내 여러 가지 얘기들은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실 겁니까? 저는 제가 젊기 때문에 저의 리더십이 무엇이냐에 대한 각자의 눈치 보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대해서 예를 들어 비판한다고 해서 제가 크게 그걸 질책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는 좀 자유롭게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적용한 것 같고. 그거 외에 보면 논쟁이 붙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논쟁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회 또는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제가 당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선 흥행을 이끌어내고 그 안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는 것인데 이 어려운 방정식만 풀어낸다면 저는 아마 보수 정치가 큰 트루를 받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버스는 어떻게 잘 가겠습니까? 뭐 핸들을 뽑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시동 걸어볼까 했는데 핸들이 뽑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랑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시는 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말고도 그냥 그만 언쟁이 오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캠프와 당 지도부가 매 선거마다 항상 긴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물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또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약간 농담 삼아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조직보다는 사람에 충성하는 단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한다는 것은 후보 개인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펴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정작 저희 후보가 결정되게 되면 그때는 누구나 선당 후사로 조직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다소간의 다툼이라는 것이 사람을 조직보다 좋아하는 분이 더 많아서 그런 거다. 그런 약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경선 열기가 뜨거운데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정부 비판은 다들 자제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현실 정치에 가진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텐데요. 저는 여당의 누가 되든지 간에 과거의 2012년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권력이 교체된 것이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 교체처럼 보일 정도로 정책의 결이 달랐다는 것. 그런 걸 상기하면서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의 선명한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가 오히려 좀 민주당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SNS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SNS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같이 존재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SNS해서 크게 문제 일으킨 적 없습니다. 글을 두서없이 써서 이것밖에 못 쓰냐 이런 얘기는 가끔 들을 수 있겠죠. 정신없을 때 쓰면. 제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해서 SNS 활용을 지적받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 개성으로 가지고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람직한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그걸 대표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부가 비대해지려면 그만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료제, 인재 연구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사실 90년대 이후로 그런 어떤 인력에 대한 어쨌든 훌륭한 유입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전반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직 미처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는 질문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우선 질문 이런 것보다도요. 제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슬로건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이거든요. 지금까지 정치가 국민들한테 많이 외면받았던 것은 여의도하라는 아주 작은 강위에서만 해서 자기들만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토론 배틀을 하면서 나도 정당에 참여할 수 있네. 정책 공모전을 하면서 내 이야기가 대선 공약이 될 수 있고 대통령 공부가 만약 당선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네. 이런 효능감을 맛본 겁니다. 정치에 참여했을 때 이게 실제로 가능한다는 효능감을 맛봤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당대표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기자도 오늘 함께 하셨는데. 더 할 얘기나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 후보께서, 대표께서는 정치 개혁의 방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선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후보 간 2대2 팀 토론 배틀 이것도 제안하셨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서 국민의힘 경선이 조금 더 흥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있는 경선 만들어보겠습니다. 달리기에서도 제일 앞에서 뛰는 사람이 바람도 많이 받고 또 힘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치의 변화의 바로미터가 돼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기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